의성군 점곡면에 있는 전통건축물인 만취당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825호로 지정됐습니다. 퇴계선생의 제자인 만취당 김사원 선생이 학문을 닫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만취당에는 서해 류성용 선생 등이 남긴 시문이 많이 남아있고 현판은 석봉 한호의 친필입니다. 1584년 완공한 이 고가옥은 연대가 확실한데다 시대적인 변화과정을 통해 당시 건축기법을 알 수 있다고 문화재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